저는 지금 거꾸로 흘러가는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정당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범야권은 개파싸움과 정치공학적 구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성과 성찰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잃어버린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당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절신한 심정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은 다시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대선 승리 가능성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파정치 담합정치로 짜여진 각본대로 당대표가 결정된다면 국민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원의 권리는 어디 있으며 국민의 참여는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50대 초반인 우상호가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들은 변화하고 혁신하려 몸부림치는 우리 당의 진정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면했던 눈길을 다시금 우리에게 돌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리더십 교체를 통한 역동성의 회복으로 정권 탈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은 개파정치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욕상실, 패배주의가 만연하며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어떤 당이었습니까 1997년과 2002년 우리 민주당은 하나였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서 있을 때 콘크리트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담장이처럼 입 하나가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함께 넘어섰습니다. 낙천하고 낙선한 동료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소주잔을 기울이던 우리였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도 주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 쏟아진 기름때를 걷어내기 위해 온몸으로 바위를 닦아 냈었습니다. 단합하고 국민의 봉사하는 정당 이게 바로 우리 당의 진짜 모습입니다.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개파정치의 고리부터 끊어내겠습니다. 모든 개파로부터 자유로운 제가 바로 당 단합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주류로 분류되는 이른바 친노그룹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류인 여러분부터 개파정치의 극복을 이어하여 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개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정치인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잘못된 당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민다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당 문화를 혁신해서 당의 공공성, 공익성을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끈끈한 동재해가 살아있는 민주통합당 사람의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당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당내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현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원회의 위원장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권리당원들의 잃어버린 권리도 찾아드리겠습니다. 개파의 이익을 초월한 능력위주의 인사로 당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균형감각과 안정감 있는 진보적 가치의 강화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정책을 통해 민생을 보살피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을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역동적 리더십으로 하나서는 강력한 민주통합당을 이끌며 여러분과 함께 정권 탈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역시 국민의 민생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절절한 소망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보수적 대안들이 실패로 판명난 지금 대한민국은 안정감 있고 균형감각이 있는 합리적 진보 노선의 강화가 시대정신입니다. 그렇기에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선 승리의 길은 지난 선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의 대선 승리에서 보여주었던 역동성 그 자체입니다. 대선은 신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역동성을 잃은 대선판은 그들만의 리그이며 죽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선과 관련해서 야권 후보 선정 방식과 절차에 대한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하나의 장에서 국민 경선을 통해 범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한마디로 범야권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범야권과 국민,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네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조기의 후보를 결정하여 국민들에게 여야 후보들의 정책과 가치 대결 구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야권 후보들이 동시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경쟁한다면 공정성과 기득권 시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역동적인 경선 과정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놀라운 참여 의지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넷째 범야권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범야권이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당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약해져서 병 들어가는데 그 병을 치유해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진보진영의 마청으로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통합당 후보가 여당의 후보와 맞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항상 꿈꿔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진다면 외부로 눈길을 돌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임하시는 분들은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호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범야권의 국민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탄냈습니다. 후세대를 위해 남겨놓아야 할 소중한 자원까지 무차별적으로 낭비했습니다. 그야말로 저수지의 비극입니다. 저수지에 물을 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사유화하여 마음대로 낭비했습니다. 국민들과 후세대는 사용할 그 저수지의 물을 빼앗긴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악하일러를 걷고 있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억압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파국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방치한 책임에서 저 우상호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저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가슴에 묻고 이제 새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1987년 정치 민주화에 온몸을 던졌듯이 이제 경제민주화를 위해 새로운 역할을 자임하겠습니다. 혁명에 가까운 자기혁신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욕심을 냅시다. 정권교체의 욕심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 혁신정당으로서의 욕심 존경받는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욕심 한반도 평화체제의 욕심 이제 국민과 당원은 충분히 이러한 욕심을 부릴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우상호가 함께하겠습니다.